지금 저희가 여기 찾아뵙게 된 것은 18일에 집회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찾아뵙고 집회를 하시게 된 입장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겠고요. 또 그 집회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또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봤을 때 전투 근무 수단과 관련된 개정안이 사실 제일 참전자의 입장에서는 편안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 18일 그 전후로 해서 개정안과 관련된 저희가 리포트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참전자의 입장과 개정안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담은 리포트를 또 이제 추가로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뵙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분량의 참전자의 입장이 담긴 시사멘터리 추적 프로그램 제작과 그리고 이제 보안은 별도로 전투 근무 수단과 관련되어 있는 개정안과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저희가 이제 데일리 리포트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18일 소위 집회가 혹시 이제 필요하신 건지 아닌지 의견을 저희도 좀 여쭙고 싶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공영방송이죠. KBS. 그치? 그러면 아까 기자 당신은 지금 1심 선거 후에 같은 시간을 파괴를 해서 월남 참전에서 다루겠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 왜 베트남에서 우리가 양민을 확산했다는 그런 방향을 재판이 끝나지도 않는데 그건 왜 했어요? 그건 왜 했냐고? 아 그거는 계기가 왜 계기가 있었냐면요. 그 재판정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서 증언을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도 증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35만 5천명의 공법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이걸 먼저 반영을 했다면 자체는 평파완성 아니냐 이거야.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반영을 해서 똑같은 분량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그러면 1심 선거 끝난 다음에 한다고? 우리 완전히 살인자로 몰아놓고 한다고? 아 그러면 저기 회장님께서는 1심 선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왜 평파적으로 하느냐 말이야. 1년동안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피와 땅을 바쳤는데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평파 방송을 해서 우리를 살인다는 거구나. 에? 피와 땅을 흘리고 국가를 흘려서 어떤 방송이고 어떤 분들이 해준 게 없잖아.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살인자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건 아니잖아. 에?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세요? 전후반이 있는 거 없는 거 아세요? 전후반이 있어 없어. 지금처럼 우크라이처럼 뺏었다 땅 따먹기로 섞여 있었죠. 섞여 있어. 그러면 당신이 베트롱인지 당신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총알 날라와서 우리 아군이 죽어. 눈 뒤집혀 안 뒤집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병신 사령관이 100명의 베트남을 놓치는 한 이틀에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게 우린 다 알아요. 지금 58년이 지났어도 나 같은 병 출신도 그건 내리에서 없어지지 않아. 왜? 단 한 명이라도 민간인을 5인 사격을 해거나 잘못됐을 때는 사형을 당해. 몇 명이 사형을 당했는지 아세요? 13, 14여기도 모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죽었겠어. 군법을 어겨서 죽은 거야. 알아요? 그런 걸 외치지 않아요. 당신들은 현황대로 기획을 해가지고 한쪽 말만 듣고 그게 방송이냐고. 결론은 내가 요구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할게. 2시부터 3시 사이에 1시간을 내가 면담 요청할게. 2시부터 3시 사이에 만일에 피해거나 피해거나 하면은 KBS 다 때려부신 거야. 다 때려부신 거야. 우리 죽으시는 거냐. 야. 발만 좀 사. 어. 잡아놓으려면 잡아주고 마음대로 해야 돼. 당연해. 어. 그러면 면담 요구를 정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 했을 때는 우리 2만명이 그냥 KBS 가서 다 죽을게. 거짓말 안해서 다 죽을게. 그리고 나서 KBS 사장이 내 앞에서 맞아요. 우리 전투수단에 대해서 월남전에 대해서 재조명을 계속해준다는 조건이 되면은 조용히 끝나고 우리 대목 끝나고 조용히 올게. 이게 내 답이야.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요번에 당신은 32만 5천명을 국가유공자에서 영웅 대접을 못해줄 만경 사빈자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 알겠어. 용서 그게 내 답이야. 여기 와서 지금 아무리 떠들어 봐야 우리 대목은 소용없어. 정확하게 사죄를 해. 그러면 내가 32만 5천명 대표로서 사죄했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 대목할 때 내가 방송을 할게. 사장 만내도 나와서 자 사죄받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헤어지자. 만일에 그게 안되면은 그때는 아무 답도 안 줘. 알아서도 해. 우리도 알아서 할게. 이게 다 정답이야. 같이 해.